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탓에 힘든 겨울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난방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입니다. 60살의 박춘선 할아버지 부부는 한 달 전 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아 이곳으로 이사왔습니다. 혹한에 이곳에서 새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건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금 덕분. 따뜻하게 몸을 뻗을 곳이 있다는 것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산 밑에 위치한 컨테이너가 당초 살던 곳. 비닐로 겹겹이 덮은 창문에 수도나 전기시설조차도 없는 이곳에서의 겨울나기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생활고였습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돈이 없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돕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생활자들처럼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재퇴거 명령과 월세 체납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더 많은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에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적극 찾아나서 저소득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G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